안녕하세요. 유리상자입니다. 윤수일 선배님의 노래예요. 꿈이었나 바라는 곡. 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꿈이었나 바라는 굉장히 후렴구가 확실하게 귀에 쏙 들어오고요. 그렇게 오래된 노래 같지 않게 세련된 그런 멜로디여서 저희가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어가는 데 재미가 있었습니다. 노래 제목 꿈이었나 봐처럼 약간 꿈꾸는 듯한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리상자 파이팅! 그대 왜 나를 잊었나 나를 꿈이었나 봐 꿈이었나 봐 꿈이었나 봐 꿈이었나 봐 네 번째 무대, 유리상자입니다. 정경수 선배님 반갑습니다. 제가 몇 번 전화드렸는데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. 차단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. 꿈이었나 봐 감사합니다. 저희들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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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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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두 다 사라진 어두운 그림자의 눈물이 어린이 서러움 이 밤에 잊혀진 그 길에 낙엽이 굴러가네 그대는 웃어도 나는 울었네 그대 왜 나를 잊혔나 그대는 왜 꿈이었나 봐 그대는 왜 꿈이었나 봐 그대는 왜 꿈이었나 봐 이제 나 그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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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꿈이었나 봐 그대 왜 꿈이었나 봐 그대 왜 꿈이었나 봐 그대의 꿈이었나 봐 그대는 왜 꿈이었나 봐 그대는 왜 꿈이었나 봐 그대의 꿈이었나 봐 그대의 꿈이었나 봐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두 다 사라진 어두운 그림자들 저 여인은 서러운 이 밤에 나 영광 불러가네 그댄 왜 그댄 왜 나를 잊었나 나를 그댄 왜 그댄 왜 나를 잊었나 나를 꿈이었나 나를 꿈이었나 나를 꿈이었나 나를 꿈이었나 나를 그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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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댄